네 지구과학의 뉴미터 함석진입니다 오늘 퀘스트는 제가 거의 한 달 전에 찍었던 퀘스트에 거의 반대되는 퀘스트죠 제가 한 달 전에는 산모 성적이 수능까지 가는 과학적인 이유 이러고 퀘스트를 찍었는데 오늘 퀘스트는 반대, 아까 했었던 말을 제가 뒤집고 있죠 기본적으로 제가 지난 퀘스트를 찍었을 때 그 퀘스트 댓글에 학생들이 막 몇몇 학생들이 약간 반론을 펼치시더라고요 산모 성적이 수능까지 안 가는 거는 팩트죠 아니면 산모 성적이 수능까지 간다는 건 덕담이죠 이런 말들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거를 모르지 않죠 여러분 저도 지금 강사 생활을 엄청 오래 했거든요 여러분 진실을 말하면 산모 성적이 문제가 아니고 구평 성적도 수능까지 안 가 구평 1등급 받고서 수능 3등급 받은 사람 부지기수로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퀘스트는 약간 매운맛이니까 약간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왜 제가 그렇게 이전에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고3 친구들에게 희망을 줘야지 N수생들아 너희들은 진실을 알아도 고3 친구들은 일단 산모를 열심히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산모를 좀 잘 보라 이런 의미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좀만 생각을 해보시면 당연히 제가 지난번에 이거 말씀드린 걸 통해서 당연히 그걸 유추할 수 있죠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보통 산모 성적이 수능까지 간다 그것은 왜 그러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그거였죠 근데 여기 지난번의 핵심은 산모 성적이 수능까지 갈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더라도 희한하게 등급이 안 오른다 그게 굉장히 핵심이었죠 제 지난 캐스트의 핵심은 공부를 해도 등급이 안 오르니까 산모부터 잘 봐야지 수능까지 등급이 잘 나올 수 있다 라는 게 지난 캐스트의 핵심이었어요 그 이유는 뭐였죠? 그것은 바로 공부를 하더라도 여러분의 성적, 실력은 실력은 향상이 되지만 우리의 시험은 상대평가니까 다른 친구들도 공부를 해서 상대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등수는 크게 바뀌지 않는다 라는 게 지난번 캐스트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런 해결책도 제시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등급이 오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 정도 공부하면 안 돼 이 정도는 보통 어느 정도냐 기존에 공부했던 정도로 하면 기존 등급 유지하는 것도 벅차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만약에 원하는 등급이 안 나왔으면 그거를 조금 더 해야 된다고 제가 지난 캐스트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시간 대비 공부량을 늘려야지만 등급이 오른다 그냥 하던 대로 공부하는 걸로는 등급이 안 오른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또 여기서 유추를 하셔야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떨어진다 공부를 한 거 지식을 붙잡고만 있어도 사실은 등급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이 치고 올라오면은 그래도 등급은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 바닥이 절대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가 지난번에 사실은 이미 얘기한 걸로 유추가 다 되셔야죠 뭐 굳이 거기다가 뭐 댓글에 산모 성적은 수능까지 안 가죠 이런 말을 굳이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왜냐하면 팩트니까 근데 뭐 이걸 지난번에 제 캐스트 내용으로 충분히 유추할 만한 내용이었다 잘 이해를 하셨으면은 이해를 하셔야 된다 암기를 하시면 안 되고 두 번째 사실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산모와는 달리 6평, 9평, 수능은 가면 갈수록 N수생들이 참전을 해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 고3 현역들 학생들은 공부가 좀 덜 돼 있거든요 근데 N수생들은 작년에 만점 맞은 학생도 어? 올해 의대 증원한다고? 그럼 한번 해볼까? 하고서 시험 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떠나서도 원래부터 6평, 9평 수능으로 갈수록 점점 N수생 수가 늘어납니다 저는 다만 되게 좀 약간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왜냐하면은 저라면은 만약에 반수를 한다면은 6평부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왜 9평부터 시작을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 그리고 마지막 수능에 한번 보는 건 그냥 에이 한번 걸려봐라 약간 한 놈만 걸려라 약간 이런 느낌인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려면은 6평부터 해야지 9평부터 해가지고 잘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특히 지구과학은 많이 까먹을 거야 그렇게 하면은 최소한 N수생이라도 6평부터는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런 N수생들이 많이 참전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3모 성적뿐만이 아니고 9평도 차라리 9평을 조금 못 보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할 정도로 왜냐? 9평을 다 맞아버리면 학생들이 보통 자만을 하더라고 그래서 지구과학을 공부를 조금 덜 하게 되더라고 제가 이전에 이미 그거 올려드렸잖아요 수능 만점자 영상 수능 만점자 제 인터뷰 영상 보시면은 제 수업 듣고 만점 받은 학생 인터뷰 영상 보시면은 9평 본 후에도 지구과학 공부를 절대 줄이지 않았어요 왜냐면 지구과학은 까먹기도 하고 N수생들이 추가로 들어오기도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 여러분 이 수능 바닥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말은 좀 약간 너무 투현실적이고 투 냉정한 얘기긴 하지만 사실은 이 수능이라는 시험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커트라인을 잘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직업을 주는 시험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무슨 직업 이걸 주는 시험이야 한마디로 이건 거의 직업 자격 시험 같은 거야 사실상 물론 실제로는 대학에서 공부할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지만 현실적으로 보면은 직업 자격 시험처럼 됐습니다 현재 이런 말 좀 위험한 말이라서 제가 지금 더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는데 무슨 직업인지 아시죠? 어떤 특정 직업의 자격 시험처럼 됐어요 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실은 거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 바닥이 결코 쉽지가 않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좀 빡세게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 지난번 영상과 이번 영상의 요점은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던 대로 하면은 등급 유지도 쉽지 않을 수 있다 등급을 올리고 싶으면은 하시던 것보다 무조건 더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산모가 나와서 여러분 결과가 나왔을 테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혹시 자기가 받은 등급이 원하는 등급이 아니라면은 여기서 어떻게 좀 더 등급을 올릴 것인가 그런 부분들 여러분 잘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게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